아파트 가격은요. 아파트 가격은 나홀로 혼자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아파트 가격과 서로 동조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 네.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님께서 고민하고 있으신 내용 저희가 좀 봤거든요. 네. 힐스테이트 남서울 힐스테이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 예예. 네. 신안산선으로 인해서 지금 좀 호재가 클 거라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고 계세요? 아 그렇게 이제 저는 그거를 잘 모르는 거라 그래서 이제 전화 문의를 하는데 그 지금 저도 그것도 한 10년째 갖고 있으니까 네. 또 이제 조금 투자 가치가 있는 대로 한번 옮겨볼까. 일단 보유하고 있으신지도 좀 10년 정도 됐고 다른 대로 눈을 돌려볼까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구하러 지금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해드릴게요. 정창대 대표님 인사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오랫동안 거주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거 재건축 해가지고. 아이고 재건축부터 계속 들고 계셨어요? 네. 재건축 하기 전에 아파트 작은 걸 가지고 큰 걸로 분양을 받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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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제 한 10년 정도 되니까 조금 투자 가치 있는 대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 하고 일단은 뭐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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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좀 더 보유하셨던 거. 예. 네. 네. 좀 더 보유하세요. 네. 아. 네.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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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우리 다른 시청자분들도 계시니까요. 제가 입지 여건 좀 살펴드리고 좀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 시청자께서 갖고 계시는 아파트가 남서울 힐스테이트죠. 그쵸? 네. 주변에 아주 오래된 남서울 럭키 아파트도 인근에 좀 보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아래쪽에 또 시흥 유통상가가 있네요. 그쵸? 네. 여기가 지금 개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아 예. 근데 좀 지지부진하죠. 그쵸? 네. 아무래도 좀 소유자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지금 1호선 라인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지금은 지하철 접근성이 좀 떨어지죠. 그쵸? 네. 자 그런데 바로 옆에 지금 이게 신안산선이잖아요. 네.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명 지하철 10호선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네. 10호선. 그래서 얘가 이제 여의도까지 가는 거죠. 네. 이제 중간에 이제 가산디지타단지 거쳐서 여의도까지 가는 거거든요. 네. 자 이제 제가 이제 좀 더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걸 크게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를 좀 지역을 좀 넓혀서 보면 첫 번째로. 여기에 남서월 아파트가 있고 바로 맞은편에 여기 지금 강명역세권 개발지죠. 네. 이쪽에 지금 새 아파트들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또 아래쪽에 보면 또 강명역 쪽으로 해서 이쪽도 새 아파트들이 계속 입주하면서 여기 지금 많이 올랐죠. 그죠? 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진작 이쪽으로 갈아탈 걸. 그죠? 네. 그런데 여기 위쪽에 보시면 또 이제 강명 쪽에 여기에 강명루타운이랑 이제 강명철산주공. 여기 재건축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는 강명루타운 쪽이고요. 여기가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개발이 시작이 됐죠. 네. 자 제가 왜 제가 주변 지역을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우리 시청자님 이 아파트 가격은요 아파트 가격은요 아파트 가격은 나홀로 혼자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주변 아파트 가격과 서로 동조화되어 있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이렇게 아파트라는 게 서로 간에 다 피드백을 주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변의 광명 일대 같은 경우가 지금 노타운이라던가 지금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앞으로 신시가지로 변모가 되는 거죠. 네. 그동안 아주 노후됐던 지역들이 지금 신시가지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이 지역의 선호도가 높아지겠죠. 네. 자 거기에다가 아래쪽에 보면 최근에 보면 이제 강명역세권 개발지 보면은 가격들이 많이 올랐죠. 새 아파트들이.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얘 혼자 얘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호재도 중요하지만 주변부의 지역적인 호재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주변 지역이 좋아지면 얘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러니까 주변 지역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왜? 아파트 가격은 서로 간에 피드백을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주변 지역이 좋아지니까 얘도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얘네가 많이 오르겠죠. 주변이. 네. 근데 얘네가 많이 오르면 얘도 조금은 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좀 더 보유하셔도 되는 게 주변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우리 시청자님 제 방송 많이 오랫동안 보셨어요? 네. 제가 항상 강조해드린 게 뭐예요? 제 별명이요. 직주군접 전문가예요. 아, 예.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 직주가 뭡니까? 직장과 주거지와의 접근성이잖아요. 네. 자, 우리가 어떤 주택을 사더라도 일단은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주변에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이 주거에 대한 수요가 많겠죠. 그렇죠? 즉, 직주군접성이 좋을수록 직장과 주거지와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서울 시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1호선 라인을 이용해서 이쪽에, 바로 이쪽에 보면 1호선 라인 쪽으로 보면 여기에 가산디타 단지 있죠? 네.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은 데가 이쪽에 지금 가산디타 단지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오른쪽으로 보면 또 구로리타 단지가 있고요. 그렇죠? 네. 자, 1호선 라인을 통해서 가산디타 단지와의 접근성을 좋아요. 그런데 이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 여의도, 서울의 3도심 중에 하나인 여의도하고 구로리타 단지와의 접근성이 좋아지죠? 자, 그러면은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다른 시청자분들도 좀 이걸 하나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개발이 있으면 꼭 개발이 돼야지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개발이 돼서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왜 오르냐면요. 개발되기 전에 기대감에 의한 가격 상승분이 더 큰 겁니다. 네.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여기 아직까지 신안산선 개통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네,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죠. 제가 알기로는 한 23년, 24년, 앞으로 한 3, 4년 남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전에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꾸준하게. 네. 이해되시죠? 네. 그동안 이제 보유... 네. 제가 그냥 매도를 하지 말고 좀 더 보유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최소한 2, 3년 정도는 좀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2, 3년 동안 주변 지역은 계속 좋아지고 신안산선 개통은 계속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네. 네.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HHHHH.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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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touch. 네.